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대안이오 또한 추수할 일꾼이라는 분명한 영적 의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우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가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 비전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9주차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평상시 나의 관심대로 또 내가 하는 일에 따라 나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대로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행외과 의사는 사람을 보더라도 견적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던 여전도 회장 10편 말씀을 읽을 때 119동 105호 저도 사무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진돗개가 어떨 때는 전돗개로 보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ROTC도 또 RUTC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굉장히 놀랄 때 어머나 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엄마야를 외치잖아요. 덜어는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나에게 각인된 것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무섭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과 상황을 대하게 되고요. 나의 관심거리가 곧 그 사람의 비전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더더욱 영적 상태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세계 3장, 6장, 11장의 서론에서 벗어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관심을 두고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고 전파하는 사역이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바로 공생의 기간이라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대신할 절대 제자를 세우기 때문에 절대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원의 성도가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원대는 말씀이 니에미아 8장 10절 바로 복음 치유와 24제자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24제자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로 결론을 내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강단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제자를 찾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빈 곳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의 상대방을 볼 때 정치관은 표로 보고 그리고 의사는 환자로 보게 되어지고요. 또 사업가는 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기 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를 했을까 그 사기 칠 대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섰다라고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섰다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애간장에 녹으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공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자에 이런 동정심, 긍휼함이 담겨 있다고 봐서 이런 오장육부를 감정의 근원지로 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냐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건강 있고 병든 사람, 사업이 기울어서 파탄된 사람이나 가정불화를 겪고 갈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목자를 잃어버린 바로 유리에 방황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극률하게 보셨습니다. 참고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겔에도 보면 남왕국 유다 백성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들 짐승의 밥이 되었다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현장에 있는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 그릇된 길로 가는 양과 같기 때문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날 때만이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은 철저히 영혼을 향한 가슴과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바탕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아서 영혼에 대한 극률함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형통함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는 영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도 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품어지는데 정자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기 힘들다 보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목자 없는 양 그리고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곡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자꾸 나의 각인부터 바꾸는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입니다. 왜? 바로 전도, 선교가 영증인 추수고요. 추수라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때를 놓치면 노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수고했던 것이 다 허수고가 되듯이 전도도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가서 전하라! 이전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청하라! 바로 기도가 영적 추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하는 것을 서로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표는 우리가 오히려 영혼들을 위한 집중식 기도의 시간표로 또 태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중보 기도의 시간표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기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죠. 그가 세계보그마를 위한 전략회의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보그마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백명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나가서 이 세계를 보그마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나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바로 그리스도의 보금의 일꾼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한의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현장에 빈 곳을 가야 하는 일꾼 바로 영환이 열린 일꾼 보금을 깨달은 일꾼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은 사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만 2만 명 바리세인들만 6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거짓 목자 삿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왜? 양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율법의 꼴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바리세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율법적, 유대적인 잘못된 시각 바로 이 영적 소경 상태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버드 졸업식 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강인선 씨라는 그 기자가 실제로 2년 동안 하버드 대회에 유학을 하면서 실제로 하버드생들이 그 삶을 본 거죠. 관찰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은 이 하버드생들의 경쟁력은 뭐냐. 그 힘은 남이 볼 수 없고 또 남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 볼 수 없고 남이 생각할 수 없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빈 곳을 가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원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자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학이 같은 대학이 아니듯이 우리는 우리 예원은 영적인 하버드대다 영적인 서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하버드와 같은 참 복음을 가진 우리 예원교회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소수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대안으로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훈련받은 자로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의식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각지대와 재앙지로 변한 현장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둔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도는 영적인 수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부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으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부하라님이 계획하셨고 성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사건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냥 믿고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이미 휘어져서 추수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라. 우리는 삶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냈지만 우리는 이사야처럼 6장 8절에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믿음으로 하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 곳을 채우는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현장 사육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함께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순서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삼질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택정하신 그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바로 창세전이고 영세전이고 모태의 짓기 전이고 배에서 나오기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된 예배와 훈련과 또 제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 여러분 24시 감사의식, 은혜의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냥 등 떠밀어서 창세의 3장 전쟁 때 우리를 떠밀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이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12가지 영적 문제 잡힌 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는 24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사역의 핵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것의 결국 공통점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밑선 바로 2, 3, 7 나라를 살리고 또 치유하고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가지 미션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당하게 말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본래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무도 담당하게 말한 것을 보고 결국은 비난할 말이 없다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장 가운데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제 창조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CVDIP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레틱스 언약을 붙잡고요. 제자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기도 속에서 이미지화 시킬 때 믿음의 도전 속에 하나께서 또 제자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와 같은 숨겨진 제자를 또 찾고 세우는 시간표가 되셔서 생명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노블레스 멜라디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족으로서 모든 특권과 사회적인 주의는 누리는데 정작 신분에 어울리는 어떤 헌신이나 키워가 없는 그 말로 병든 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왔던 말이죠. 이것은 정반대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고위층의 신분에 걸맞게 거기에 맞게 함께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 주의 강단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인사말이 뭐였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도님은 영적 귀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귀족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그래서 변화된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블레스 멜라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나누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금을 나눌 때 나누고 증거할 때 나도 그것이 다시 한번 보금의 체질이 되어지고 나눌 때 이 보금을 다른 불신자들도 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리만 특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전도자의 삶을 직무를 더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빈 곳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지 보금으로만 이 현장을 또 채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세지말 가운데 영적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추수의 때에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 현장 나의 생업 지역이라는 영적인 빈 곳 현장 속에서 1인 1교회와 운동의 지옥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 곳을 보는 눈입니다. 나를 통해 현장의 빈 곳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빈 곳을 채우는 도전입니다. 참 보금의 진리를 깨닫고 또 누리게 된 특별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변화의 주역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중부기도 제목으로 추석 가문 보금화와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 보금경제 회복과 237 송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비전 기한 39주차 강단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통해 현장의 빈 곳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예원의 절대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문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제산문화 속에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표 속에 더욱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장 속에 영적인 빈 곳을 찾고 오직 보금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보금 들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탄식이오 부탁이오 명령을 듣고 이제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고 이 심장을 가지고 현장의 빈 곳을 향하여 가는 절대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10월 11일 이제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두 굴자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예원이 33년 전에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적인 빈 곳을 지우며 237나라 보금하여 쓰인 받는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예원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